선호 is very cute Thank you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아니요 표정관리 아 나 방금 표정관리 못했다 아 진짜 오늘 라이브 망했어 이거 나가면 안돼 인사 넣는거 같은데 뭐라고? 너 오라고 그랬는데 표정이 갑자기 확 꼈어 뭔가 오고 있어 기운이 오지 이겨버리고 있어요 지금 이겨버리고 있어요 그러다가 나 방금 똑같이 따라할 수 있어 따라하지 말라고요 똑같이 따라하고 있어 옆에서 뭘 하고 있어 아니요 건강에 내 짓기 없잖아 건강에 내 짓기 없잖아 진짜 왜 그러냐 와 진짜